서울일반상업지 더블역세권 8층 빌딩 38억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빌딩상가 땅공장상가주택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서울일반상업지 더블역세권 8층 빌딩 38억원 매물정보 등록일 2018년 5월 3일 매물 주변 전경, 서울일반상업지에 위치한 8층 빌딩이 38억원이다. 가시성 및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층 금생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 내외관 깔끔한 신축 건물이다. 인근으로 상권이 형성돼있어 공실률이 낮으며 더블역세권에 포함된 매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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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